그거 요즘 새로 나왔던데 그 짜파게티 그래 먹어볼까? 뭐? 그 한참 유행했던 짜파게티 있잖아요 나도 먹고 싶어 아니.. 뭐라고요? 나도 먹고 싶어 방송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다 네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안 나오고 좀 더 나오면 안 나오고 그걸 좀 먹어도 돼 알았어 그러면 번호표를 뽑아야 돼요 다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원해요? 1시부터 2시야 어머 12시 할 건데 방송 먹방? 12시부터 1시야 어? 12시부터 1시 1시 10분에 딱 먹을 거다 그러면 12시부터 1시 10분까지 10분에 먹는데? 아 1시부터 2시까지 아니 먹는 걸로 장난을 치노 어? 왜 먹는 걸로 장난을 치는데 아 들으면서 안 먹는다 대 너 진짜 안 먹는데따 내 집에서 끓여먹는다 너 진짜 안 먹는데따 아니 그럴 수 있다고 그런 거지 너 진짜 네 입으로 아니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나만 이런 증천금이다 아니 나 여자기 때문에 남자 남아 이런 증천이다 아 여자다 여자 그럼 남아 이런 증천이다 아 여자라고 아니 여자라고 얘는 지 유리할 때만 여자가 불리하면 남자가 아니 여자는 편이었잖아 그럼 여자지에 여자 왔지? 그러면 뭐 짜파게티 먹겠어요 그래요 맛있겠다 그래도 생초 푹 찍어 우와 아 맛있겠다 너 자두 하나 있던데 엄무 푸우자님 여보 응 자두 하나 있던데 어디 간대 왜 먹잖아 니 두개 먹었다 네 세개 네 세개를 먹는데 백언니니까 내 밥 안 먹거든 아까 앉아서 먹드는 게 니 아이가 봤나? 한 그릇은 먹은 게 아니지?